이번에는 제가 비행을 할 거예요. 아, 번갈아 가면서. 네, 맞아요. 돌아가면서 합니다. 그냥 짐만 내리고 바로 가는 거군요, 정말. 일정에 따라서 다른데 데딜라인이 있고 우선 짐을 다 빼야 되니까. This morning, I feel like you. Feel it in every part of my bones. 생각을 너무 쓰신다. 그 지역의 맛집인데 가면 좋을 텐데. 그래서 화장실에 못 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, 사실. 그렇군요. 물을 잘 못 마셔요. 난민의 도구 거 glowing 때 The 아, 힘들었겠어.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. 퇴근, 퇴근, 퇴근 퇴근을 언제나 힘든 간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이 퇴근할 때는 네